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벨게이를 대표하는 감독인 다르덴 형제의 영화이자 개인적으로 냉혹한 자본주의에 맞서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받아들였던 내일을 위한 시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산드라가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뒤늦게 온 남편이 놀라서 산드라를 찾더니 왜 안 가려는 건지 묻는데 산드라는 우울증으로 휴식했다가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 사정이 나빠진 사장이 산드라의 복직과 천유로의 보너스 중 하나를 택하라는 잔인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보너스를 택한 동료들이 많게 되자 산드라는 졸지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산드라의 복직을 담당자에게 여겼던 자급반장이 투표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장에게 억수한 끝에 월요일에 재투표를 하게 됐지만 이미 한 차례 절망과 맞닥뜨려던 산드라는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에 빠진 나머지 연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 산드라의 옆에서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과 더불어 포기하지 말고 남은 이틀 동안 동료들을 만나서 설득해보자며 동료합니다. 그 전에 먼저 부득이하게 만나지 못하게 된 한 사람과 전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렵사리 말을 꺼내는데 산드라로서는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필시 청구맘마처럼 다가왔을 이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작은 희망을 본 산드라는 비록 여전히 힘겨운 여정이지만 자존심 따윈 내려놓은 채 용기를 갖고 남은 동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순탄한 과정을 거쳤다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기에 산드라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과도 마저합니다. 누군가는 다시 생각할 의사조차 없이 순식간에 결론을 전해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들의 학비와 아내의 실직으로 인해 보너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심지어 산드라와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다가 폭력까지 저지릅니다. 이외에도 여러 명이 산드라의 복직보다는 보너스를 원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차마 다른 사람까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매정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어 양자태기를 강요한 투표가 더 잔인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과거에 산드라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걸 잊고 보너스에 투표했다는 걸로 죄책감을 가져 흐느끼면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편과 상의의 보너스를 받아서 집을 손보기로 계획했던 것까지 추수하면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드라 이상으로 작업 반영과 동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기꺼이 돕겠다고 하는 이 남자의 한마디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데 과연 산드라는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 회사로 복직할 수 있을까요? 내일을 위한 시간은 몇 달 먼저 개봉했던 카트와 비슷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영화적이거나 인위적인 장치를 매지한 채 시종일관 차분하고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카트가 한국 영화 특유의 뜨겁고 치열한 감정을 중심으로 한다면 내일을 위한 시간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두 자녀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삼았으면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전달하는 대신 관객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경솔하게 선과 악으로 재단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다르덴 형제의 이런 성숙한 연출은 앞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산드라와 동료들의 일화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영화는 산드라가 동료들을 설득하러 나서는 걸로 시작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걸로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막대어 먹은 아들 정도를 제외하면 절대적인 악의를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삶이 고달파 같은 직장의 동료마저 챙길 여유가 없을 뿐 산드라를 싫어하고 직장으로 돌아오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드라의 복직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야말로 실존하는 영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언정 반대쪽에 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지극히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들 덕분에 내일을 위한 시가를 보는 동안에는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산드라는 한때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걸 곤욕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남들의 눈에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자기 비하에 빠져 괴롭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시달렸으나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보다 특별히 나을 게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걸 점차 알게 되면서 몹시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산드라는 강요하고 싶지 않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런 불만을 토한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잔반을 떠나 모든 투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망설이고 가슴 아파했을 것 같은데 저는 내일을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드라와 일부의 동료가 말하듯이 양자태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건 자신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콜로세움으로 밀어넣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비극을 조장한 장본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들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야만 한다는 게 이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안고 살아가는 모순이죠. 어쩌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지목한 장본인을 즉 사장이나 작업반장을 악역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다르덴 형제의 사례 깊은 연출은 관객이 그런 속담도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소극적으로 묘사할지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에 밀린 탓인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걸 무시한 채 보너스와 산드라의 복직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걸 마냥 비판하는 것 또한 올바른 처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불건하게 자리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결국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의 추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니 항상 손익계산이 우선되는 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제입니다. 이 자체를 깨부순다는 건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하다 못해 폭넓은 설득력조차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노동자의 편만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게 야속할 지경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실을 방관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은 내일을 위한 시간을 보고 나오는 길에 다르덴 형제의 강계라지만 정곡을 찌르는 철학에 감탄하면서 이 영화가 냉혹한 자본주의에 맞서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결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산드라가 겪었던 고난한 여정의 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8대8로 동료를 이루면서 끝내 산드라는 복직에 실패합니다. 분하고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지지해준 친구들과 인사한 후에 떠나려던 산드라에게 사장이 만났으면 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갔더니 역시나 사장은 산드라의 노고를 인정하며 보너스와 복직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란 다름 아닌 두 달 후에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을 내보낼 테니 좀 더 쉬면서 빈자리가 생기면 즉시 돌아오르는 거였습니다. 사장의 이런 제안에 누구나 혹할 수 있을 텐데도 산드라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나오는데 저는 바로 이 장면과 산드라가 남기는 말을 보고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에 산드라가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도록 스스로 지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거지 해고하는 게 아니니 계약직 사원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지만 산드라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택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더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겠다는 비겁한 미봉책이 지나지 않는 데다가 이틀 동안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동료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던 당사자가 안면몰수하고 타인의 아픔을 밟고 일어선다는 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극치와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끊임없이 약을 복용하는 걸로 짐작할 수 있듯이 산드라가 오롯이 회복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내보내면서 복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확신하기엔 어렵습니다. 산드라도 이 모든 걸 알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절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산드라는 직장을 잃었으나 냉혹한 자본주의의 권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체념하고만 지내선 안 된다는 값진 교훈과 경험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을 독려했던 남편의 멀맞다나 조심스레 움츠린 상태로 남아 산드라를 걱정하고 응원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무려 16대 2였던 결과가 8대 8로 크게 호전됐으니 우리 역시 결코 허무 맥락하지만은 않은 영화에서 작은 희망을 본 셈입니다. 이 영화 속에 산드라가 힘겨운 여정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바로 설득입니다. 특히 그렇게 이룬 결과가 무엇인지 보다는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당하고 정의롭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바꿔가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비록 다수가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모두 함께 참여해 그 결정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가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고 설득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우울함에 빠져 지냈던 산드라가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결과가 아닌 그런 과정을 스스로 마지막까지 해냈다는 것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일을 위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를 안겼던 것처럼 더 나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상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재미있다는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쪽으로 약간이나마 영감을 드렸다면 지금 민주주의 서울에 접속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민주주의 주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